누구에게나 오는 미래의 노후,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함께 할 친구가 있습니까? 대만에서 미래의 노후를 아는 주제로 한 웹영화가 많은 네티즌에 공감을 샀다고 합니다. 영화 속 줄거리는 산속에서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부인은 일찍 돌아가시고 네 명의 자식들은 모두 장성의 교수가 되었거나 해외에 나가 장사를 하면서 잘 살고 있고, 노인만 자식들이 모두 떠난 산골집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손자가 멀리서 찾아온다는 소식에 그는 정성껏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고지어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고 준비했던 음식들은 주인을 잃고 맙니다. 창밖에 하늘마저 우중충해지고 노인은 친구들을 불러 함께 식사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렇게 색이 바랜 낡은 수첩을 한참 동안 뒤적거려도 함께 식사할 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났거나 모두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때맞춰 창밖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리고, 결국 노인은 부엌 식탁에 앉아 가득 차려진 음식을 홀로 먹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 위로,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자막이 흐릅니다. 대만 최고 베스트셀러 작가 우로취하네, 우리는 그렇게 혼자가 된다는 미래 나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이 될지 잠시 명상에 잠기게 합니다. 누구의 친구는 첫째, 가까이 있어야 하고, 둘째, 자주 만나야 하며, 셋째, 같은 취미면 더 좋습니다. 회갑잔치가 사라지고, 인생 70고레이라는 칠순잔치도 사라진 지금, 인생 100세고레이가 정답이 된 바야흐로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60대는 노인 후보생으로 워밍업 단계여, 70대는 초로에 입문하고, 80대는 중모에 늙어쳐 망백의 황혼길로 가게 된다. 장수가 좋기는 하나, 아족부행 내 발로 못 가고, 아수부식 내 손으로 못 먹고, 아구부은 내 입으로 말을 못하고, 아이부청 내 귀로 못 듣고, 암흑부식 내 눈으로 못 본다? 이렇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여,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건강이 최고의 가치이다. 그래도 노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큰소리 치고 사는 100세 시대의 노인 처세법의 처음과 끝은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첫째도 내가 쏜다, 둘째도 내가 쏜다, 이란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술 한잔, 밥 한 끼쯤 베풀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하며, 대접 받기보다는 한턱 쏘는 즐거움이 있지 않던가. 결코 젊은 날로 돌아갈 수는 없고, 다시 한 번 더 살아볼 수도 더욱 없고, 지금 이 순간 큰소리 한 번 못 치면 언제쯤 해보겠는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줄 생각 말고,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나, 는 말처럼 이제부터라도 남은 여생을 큰소리 꽝꽝 치며, 내일 점심은 내가 쏜다, 라고 큰소리 쳐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들 인생은 이렇다네.